이 사람 배고플텐데 안식생 하요! 이런 궁금한! 간인으로! 가서 가자! 다른 집으로! 간식투쟁하고 있어요 자기 지금 뭐 먹었지? 먹은거 같은데? 뭐 먹었지? 뭐 먹었잖아? 어? 자기 뭐 먹었잖아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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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왜 여기 있지?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단식투쟁이 무슨 어르신 단식투쟁이야 아니 얼른 설명 얼른! 예! 형님! 자진! 반대로! 형님! 됐어! 침으로 들어가자 아이고!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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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 미안해! 저기! 저기! 동탄 녀석들이 막 몰려와갖고. 근데 우리 자기 오늘 좀 이상하네. 왜 이렇게 조용해. 시위도 안하고. 자기야. 자기야. 새목시위. 아시네. 새목시위. 대박 뜨진 거 아니야? 뭐야 이거. 자기야. 아이 진짜. 자기. 아니 저 지금. 지금 몇 시야. 지금 몇 시야. 지금 몇 시야. 자기야. 아니 지금 잘못했어. 왜 잘못했다 내가. 잘못했다. 잘못했다 내가. 안 그럴게. 다시 안 그럴게. 자기. 아니 지금 알아서. 자 알아서 자기. 내가 그러면 그 명품에서 사줄게. 정말로? 정말로? 사줄거야? 그래 그럼 사줄테니까. 그러니까 이것 좀 그만해. 아니 그러면요. 안하지요. 안하지요. 잠깐만요. 그럼 물도 좀 해드릴갑시요. 꿀물 좀 드릴갑시요. 잠시만요. 아! 예전히 안녕하세요. 다시 넘어오는 incompatis. 아 그렇게 내용 spinÖ. 고생각단 되서. 아이 사줄게. 어? 누구지? 아유, 집에 있었구나. 네. 아유, 근처에 왔다가, 아유, 저녁이랑 같이 할 거 하고. 네. 애들 아직 저녁 전이지? 그럼요, 예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자기, 이게 뭐야? 이거 왜 이래? 쌀이 떨어진 줄 모르고. 아니, 넌 어떻게 가정주부가 집안에 살이 떨어진 줄도 모르냐? 어머님. 지금 이 순간에도, 라면 한 끼 살 돈이 없어서, 굶고 있는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? 뭐? 민중봉지 라면 사수. 시험만은 각성하러 계란까지 풀었는데, 라면 대신이 웬 말이냐? 이리와! 미운! 어? 우! 우! 이리와! 미운! 왜 그래? 우! 알았다, 알았어. 자, 그냥 먹자. 어쩌들 라면 한 번, 한 번 먹는 것도 괜찮지 뭐, 여보. 아니, 아버님 감사드립니다. 역시 아버님은 성곽자세요. 진짜. 성곽자는 무슨. 자, 자, 먹자. 죄송합니다. 아니. 아유, 라면이 짭짤하네. 여보, 나 꼭 물 좀 줘 봐. 아유, 당신은 손없어요. 당신이 드세요. 이 사람이, 어서 안 갖고 와! 아버님. 여자는 남자의 노예가 아닙니다.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 자퇴. 자퇴.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. 자퇴? 어머님, 동참해 주십시오. 동참해요. 진지하시다. 자, 자기야. 나, 나도?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한 요구를 즉각! 절 피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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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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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나도 네 아버지한테 해 할 말은 해야 되겠다. 아니, 내가 뭐 당신 종이요? 어? 하녀요? 참. 맞습니다, 어머니. 남녀 평등은 가정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. 어머님! 아버님은 어머니께 사죄하고 가사이를 분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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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니께. 분담하라! 봉지ju, 집닫! 사죄하라, 사ира! 사죄하라! 사죄하라! 오우. 동지, 누웁시다. 이미 exam, bring up! 뭐하신 거요? 야! 동지하라! 도적 consider 하나, 도적하는 doğru구. 힘든다, 힘든다! Mean, queste... 에그다 미안하네. 아니, 잠깐만! 여보! 여보러워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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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여보- 아니, 저- 뭐야. 여기. 이거부터? 지금 어떡하냐. 아휴. 너는 괜히 바람잡으면, 잡 disciples? 바람이라니? 어머님. 이거는 가정 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. 어머님, 설마 이 동지를 배신하는 건 아니시겠지? 어머니, 어머니, 잠깐. 아유, 가! 여보! 어머니! 조심하라, 조심하라. 자주실림, 김수수. 당신 지금 뭘 왜 그래? 어머니, 양자 앞에서 김수수. 하시위야, 그게. 내가 뭘? 내 이제부터 거시로 잘테니까, 다시 방해자. 아유, 아유, 아유.